안녕하세요 히터스 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디를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스타렉스급 캠핑카를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한번 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을 거에요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해외거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인연이 되신 분이 있는데 제이제이 님이라고 캠핑앤화비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죠 네 그분이 자작으로 제가 원하는 캠핑카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마 예전에 영상이 있을텐데 고로킷 하시던 분이 이제 자작의 우수에 저처럼 나왔었죠 네 그러시다가 지금은 어 이제 캠핑카 디자인을 조금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 그 디자인이 이제 실물로 나왔다 그래 가지고 구경차 한번 갖고 있습니다 네 힐링데이 캠핑카라고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왔거든요 만나 뵙고 어떤지 한번 구경하게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터스 입니다 일단 힐링데이 사장님은 스타렉스를 가지고 샤워실을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네 여러 캠핑카 업체들한테 뭐 전파 아닌 전파를 시킨 분이고 지금 이 제이제이 님이 후면에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실 되는 부분을 스타렉스랑 세아 버전에 넣어서 실제 만든 게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장님한테 살짝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먼저 세아차입니다 전기차 세아예요 이 안에가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세아가 조금 더 박시해 가지고 층고만 좀 보면 좀 좋은데 좀 아쉬워 스타렉스 높이만 돼서 이렇게 딱 좋았는데 레이아웃을 굉장히 잘 빼놓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에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한번 한번 보시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실 겸 지방인데 이건 변환 테이블이고요 네 이쪽에는 수전 그렇죠 수전하고 인덕션 인덕션 없으면 또 이제는 전자레인지 네 이거는 수납함이고요 네 이제 또 수납함 네 이제 또 서랍도 있고요 저자레지가 우려 올랐으면 딱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것 때문에 또 안 들어가고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딱 이 공간이에요 기둥 공간 아 기둥에 딱 걸리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최적의 레이아웃인 거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상부장도 있는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부장이 보시면은 대략 얼음 손 옆으로 하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양념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쵸 양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앞에 문이 있어가지고 일단 깔끔하게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캠핑카 저 윈도우가 적용됐네요 네 암막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암막되고 네 모양되고 그리고 위에 맥스팬도 달려 있어서 주간 공간이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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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를 해 드시면은 주중기가 빠져나가야 돼 냄새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운수계에요 전기운수계인데 세팅은 75도까지 돼요 호스 터지고 그럴 일은 없어요 물새면요 AS는 100% 해드려요 그쵸 AS가 중요합니다 AS를 몇 년간 우상해 주실 거군요 1년이에요 1년 아 기본은 1년 네 더 해 드릴게요 요청하면 해 주신다 다만 1년이 지나면 약간의 수고비는 받으신다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전기시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여기서 쓰셔야 되고 밖에서 쓸 적에 여기 뽑아서 쓰셔도 되고 네 이쪽이 바로 바뀌니까 여기 야외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럼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220 트위치 키시면요 아 바로 네 필수 들으셨죠 네 그럼 인덕션하고 전자레인지는 220만 키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전기를 안 쓰실 적에 220 거잖아요 차 댕기는 랩만큼 내려놓으시면 좋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에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기는 그럼 몇 암페어가 적용돼 있는 거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600 암페어 600 암페어 아우 꽤 큰 거 달려있네요 전기차인데 굳이 600 암페어가 달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차에 있는 전기를 못 쓰니까요 네 보조배터리를 놔 가지고 차에 있는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어 그래도 뭔가 차에서 충전하는 기능이 있으면은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의 키로스로를 빼서 먹어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배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어컨도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그쵸 그쵸 에어컨은 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네 TV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네네네 이게 보시면은 기존 하판이 아니에요 이게는 얘는 원래 여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스만 이삿짐 박스 있잖아요 네네 고릉으로 되어 있어요 세아가 좀 뒤에 짐 공간이니까 원래 네 그거를 다 걷어내고 네 자작나무에다가 트리밍 작업한 거고 네 이거 뭐 여기 뭐 박아도 이게 참 보시다시피 지금 튼튼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바닥도 보면 지금 단열이 되어 있어요 아 단열 바닥에 네 네 안에가 장판이네요 요트 바닥 장판 그렇죠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철판 밑에 방진제 흡음제 깔고 거기다가 폼 위에다가 하판 하나 방수하판 네 올리고 요트 바닥에 깐 거예요 인덕션은 혹시 몇 와트짜리에요 이게 인덕션도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700와트짜리에요 700와트 네네 얘도 700와트 아 전자렌지도 700와트에 20리터짜리 20리터 예전에는 15리터가 나왔어요 요즘에 안 나오죠 지금 15리터가 나오면 여기 딱 들어가 그렇죠 맞습니다 대단해보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거 원하시면 물건 사오세요 음 네네 직접 껴 주시는건 삭장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바꿔주는건 가능한거에요 음 그러면 괜찮을거 같네요 주방을 쓸쪽에 네 냉장고를 이렇게 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방 쓸 때 저희가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손이 바로 옆에 다니까 괜찮은 방법 같고요 어 옆에 조그만 이게 뭐죠 이것도 수납함이요 아 네네 밑에 수납함이 이렇게 깊게 굉장히 깊죠 네 팔을 뒤에는 판막을거에요 아 네네네 전기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싫으니까 굉장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 그대로 있는거죠 아 거의 거의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가 그리고 응접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지금 사장님 여기 계시고 제가 이 밑에 네 이쪽에 앉아 있는데 둘이선 엄청 널널하고 어 둘이서 4명까지도 열널 할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도 확장되고 이쪽도 빠지니까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의자가 빠지고요 이쪽도 네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네 네 빠지는 형태여서 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이쪽에 두 분 저쪽에 두 분 네 충분히 네 확장이 돼가지고 응접실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릴고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상상지 넓게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제 네 통로가 확보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나야 샤워실 다닐 때 샤워실 다닐 때도 네 편하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사장님 키가 안전 키가 되게 커요 네 예 많이 커요 네 어른 이렇게 완전 키가 키다고 하시는 분도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 저는 네 많이 남거든요 샤워실 한번 볼까요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샤워실인데 지금 네 뒤로 문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변기에 앉아도 네 위에 좀 내릴게요 네 위에 보시면은 햇기창이 있어요 햇기창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서면 네 똑바로 서면 네 앉은 키 큰 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변함이 없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고정형 변기여가지고 약간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이 정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공간이 더 넓어져요 수납함도 하나 생기고 어 지금 제가 뒤로 잠깐 가가지고 네 이런 느낌의 응접 거실이 되는 거고요 네 쎄야 자 대망의 화장실 공간 네 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고요 햇기창이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자 머리 안 닿아요 머리도 안 닿고 어깨도 충분히 넓네요 보니까 좀 크게 넓고 이 사이즈가 보통 몇 정도예요 어 이게 지금 이쪽이 800이고요 800 네 이쪽이 900 아 800에 900이면 충분하네요 지금 이 차는 서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앉아서 서서 되죠 어 어 거기 여기 열고 서서 사고가 가능하잖아요 아 나오겠지만 지금 이런 조금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설 수는 있네요 설 수 있고 지금 네 이렇게 화장실 있고 이거 다 전동식인 거죠 네 내려가고 지금 뒤에 손 씻을 수 있게 네 그런 거 있고 여기도 히터가 나오네요 화장실 쪽에도 나올 수 있게 이런 벤트가 있다는 거 네 펌프 돌면 물 나오고 뒤에 거울도 있네요 아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어 여기에 뭐 뭐지 그런 세면도구 얹어놓으면 좋겠네요 가위도 가시면은 팔잖아요 네 이제 양면에 붙여갖고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 네 수건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지금 전선 하나 빠져 있잖아요 네 네 여기다 등을 달 거예요 아 네네네 이쪽에도 수납이 있네요 이쪽에도 수납파 네 여기는 겨울이불요 네 깊어요 엄청 깊네 깊어갖고 여기 한 50m 정도 나오고 이게요 네네 이불 겨울 침낭 같은 거 두 개도 들어가더라고요 침낭이 네 개는 늘어갈 거 같은데요 여름건 네 개 겨울건 두껍잖아요 네 두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단열은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쵸 단열 무조건 하셔야죠 네 사람들이 와서 견적 뽑을 적에 지금 피자다 그래 그렇지 단열 빼면 되는 거예요 단열하면 한 300만원을 하거든요 밖에서 실적에 원인치고 실적에 네 안에 들어가도 뭐 끊어가기 힘들잖아요 네네 양문형이라 아 그쪽에서 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보면은 텐버더여서 그냥 닫기도 네 여닫기 편하고 지금 또 이 아래 여기는 이제 변기 변기 뺄 수 있게 요즘에 SOG 많이 설치하던데 SOG 되어있어요 SOG 되어있고요 SOG가 지금 여기서 빼면은 이리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전선이 많은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 버릴 적에 네 이거 막아갖고 버리세요 이거 SOG 껍는 거 쓰지 마시고 아 네네 네 SOG가 달려있고요 아 네 옆에 수납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 넓네요 수납함이요 네 많아요 캠핑은 수납함이 많아야 돼요 지금 어우 저 팔꿈치까지 들어갑니다 팔꿈치까지 여기를 뭐 이잔으로 원하시는 분 또 이잔으로 해드릴 테니까 근데 크게 쓰시는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그리고 밑에도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는 보일러실 하나예요 아 온수기인가요 보일러 전기온수기 아 네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밑에 뭐 짜질구레한 거 막 쑤셔 넣어 놓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저기도 히터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거는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 네 이거 만약이에요 온수기가 터질 수가 있어 그치 흙수가 네 그러면 수증기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멍에 아 그리고 겨울에 네 구멍이 좀 들어가 있어야 따뜻한 열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안 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배수구는 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배수구는요 두 개예요 배수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 저기 하나 있고 네 고정식 변기일자면 이거 들어가고요 네 이동식 변기일자면 안 들어가요 네 아 그럼 턱이 없이 그냥 일자로 네 이런 턱이 없는 거죠 네네네 지금 스타렉스 옆에 있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수납함이 있거든 이것도 수납함이에요 네 네 물도 80m 들어가 있어요 아 물 80m 오수는 그러면 오수는 이거 지금 60 있고요 양쪽으로 나눠어요 네 네 80에 60 아 충분하네요 네 다음 차부터는 100m에 물통 똑같이 50m 들어가는 거예요 아 100에 50 네 엄청나네 그럼 오수통은 다 밑에 하부에 네 지금 앉아계신 곳 밑에 아랫부분에 이제 오수통이 매립되어 있는 거죠 잠깐 보시면은 아 이거 보이네요 여기 저 배관 두 개 있는 게 청수 오수 그 배관인 거예요 네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네 청수 여기 오수 이쪽에 오수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바닥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어디에 걸리거나 그럴 때 문제는 없을까요 아 앞에 보면 수박통이 있잖아요 아 저 대우통 아 보이네요 저 밑에 네 대우통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괜찮네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청수는 여기로 넣는 거고요 그쵸 청수는 여기에요 네 저거 드릴 거야 이게 아 이게 기름통이에요 아 기름통 네 히보리통 확실히 표시를 해 주셔야겠다 네 청수 기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차체 거 써도 돼요 전기를 많이 안 먹어 그렇죠 근데 히터는 전기를 무지 많이 먹어요 네 네 그리고 안에까지 다 뒷필려면은 시간도 많이 올리고 천장은요 맥스펜하고 획기창이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맥스펜하고 획기창 들어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원행만 담고고 이렇게 네 네 원잉은 몇 미터짜리에요?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고요 아 직접 만든 거예요? 아 그러네 메이커가 메이커가 안 붙어있네요 아 네 원잉이 처음 보는 원잉이다 했어요 네 아 롤 방식 원잉이구나 이거 처음 봤을 거야 이거 처음 봤습니다 어우 뭐 딸그락 거리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말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 방식에서 업그레이드 한 거죠 아 그 땡기면서 이렇게 다시 잡으면은 마라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 또 사장님 또 새로운 거 하나 많으셨네 원잉은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스트링을 꼭 해야지만 세울 수 있는 건가요? 아 그렇죠 아 그게 조금 그렇네 그게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안 비싸죠 음 원잉은 브라켓 포함해서 장착해 주고 90만원 아 90만원 네 아까 뭐 원잉 이벤트 하신다고 열대분 한정해서 제가 이벤트 네 네 네 아 오케이 서비스 들어갑니다 열대 한정 열대 한정 이 어닝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고정하는 게 있어서 아 그냥 자립이 되긴 되겠네요 그냥 뭐 스트링 안 해도 스트링 뭐 거의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아 그쵸 이렇게 하면은 자립이 되니까 여기 홈으로 이렇게 끼시면 돼요 아 그러네 그러면 딱히 지금 외관을 건드린 거는 어닝 말고는 없는 거죠? 네 기름통도 안에 다 있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네 트림을 해 놨잖아요 네 저는 그냥 한판으로 그냥 했어 아 네네네 원래는 다 쪼가리쪼가리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도 자작나무로 다 한 거고요 음 자작나무 되고 거기에 트림을 한 거고 트림을 한 거고 안에 보시면은 또 단열 다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단열한 거 네 반짝거리는 거 보이네요 네 저 운반사 한 장만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네 철판은 우리 철판은 바퀴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운반사 부틸 음반사 들어가고 신실 들어가고 음반사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나무화판 들어가지 얘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접수가 모든 지금 저 안에 내부 벽체까지 만들면요 네 차가 들어 입고가 되면은 다 까고 다 까요 다 뜯어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집어넣어요 음 지금 안에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안에도 뭐 하나하나도 빼먹고 그러지가 않아요 조개가고 저와의 약속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 빼먹으면 나 양심이 찔려가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아는 다 봤고 지금 외관 한번 살짝 보여 드리고 세아가 디자인이 이쁩니다 세아가 생각보다 네 무슨 아이언맨처럼 생겼죠 네 세아가 뭐 이쁘네요 일단 한번 쓱 보여 드리고 네 이렇게 돼서 저기 앞에 시트도 등받이처럼 쓸 수 있다는 거 회전은 안 되는 거죠 회전은요 지금 개발 들어갔는데 네 해보면서 수정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렉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네 일단 스타렉스는 다들 아시는 뭐 스타렉스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팝업이 루프탑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지금 사장님이 샘플로 본인 차를 개조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대로 만들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내부 구경 한번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은 세아랑 비슷할 거로 생각되지만 또 다르네요 네 일단은 일렬이 회진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네 약간의 그 뭐야 쇼파처럼 앉을 수 있는 거 있고 테이블 네 또 앉는 거 쇼파 테이블도 변화시기 때문에 네 내리면 되니깐요 그렇죠 부엌이 있고 한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또 설명 한번 들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앞에 테이블이 보이고요 테이블은 유학식 테이블이고요 네 아까 세아랑 좀 다르네요 세아랑은 네 층구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요 네 그리고 유학식을 달 수가 없어요 네네 심장이 좀 높아져야 돼요 아 그렇죠 심상 높이 때문에 유학식 하면은 기본적인 높이가 있어서 330은 나와줘야 돼요 음 그래서 유학식이 안되고 요거는 유학식으로 유학식으로 똑같이 확장은 되는 거죠 테이블 확장 왼쪽으로 테이블 확장은 있어요 아 네 테이블 확장 되고 여기 몇 둘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에 기둥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는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가 확장이 되는거죠 이쪽이 여기 또 이렇게 확장 네 확장이 돼서 이렇게 매트 깔면은 매트 다 드릴거죠 네 그리고 저 위에도 뒤에도 마찬가지 확장 되는거죠 여기도 확장 되는거죠 맨 뒤로 빼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보시면은 네 어우 짧은 공간까지 확장을 넣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두개예요 확장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확장이 되게 돼 있고 부엌이 있네요 구성 같은데 약간 다르네요 지금 사이즈가 약간 적지요 네 사이즈가 옆으로는 좀 적은거 같은데 네 어 상부장이 좀 더 커 보이구요 그쵸 상부장이 좀 커요 네 상부장이 뭐 이쪽은 정기장 그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스피커 아 일단 상부장이 훨씬 깊습니다 보시면은 한 네 23cm 정도 네 아까보다 한 1.5배 깊은거 같고 좀 더 높은거 같구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전 있고 인덕션 있고 수납함 있고 네 밑에 서랍 있고 밑에 또 전자레인지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밑에도 우리도 수납함인데 오케이 네 아주 작은 공간인데 네 뭐 잡바구리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도 수납함 네 저 안에 단연 어떻게 있는지 잠깐 보이네요 아 이거는 지금 샘플카다 보니까 있는데 원래는 트리밍 작업을 다 해요 네 아예 여기도 어 옆에도 수납함 아까 마찬가지로 네 네 깊은 네 깊게 수납장이 있으면 네 전기실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기시설 있고 네 네 수전 수전이 뭐가 다르네요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뒷발이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저 세야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바꿀거구요 아 네네 이게 물이 잘 나와요 오히려 그렇죠 물이 잘 나와야죠 따뜻한 물이 아유 뜨거워요 조심하십시오 하하하하 네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니깐요 지금 옆에 70도라고 적혀있네요 현재 온도 세팅값 세팅이 되니까요 온도로 너무너무 높은건 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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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점은요 두 명에서 샤워하기는 그냥 무난해요 네 근데 겨울에는 한 번 한 분만 샤워가 가능해요 지금 이 차도 지금 적산계 보이는데 배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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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 600 들어갑니다 똑같이 600A가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양은 같은거죠 이게 중간옵션 옵션이에요 이거 팝업 뺀거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일단 팝업이 옵션이고 네 그리고 뒤에 TV도 있네요 뒤에 TV 있구요 네 TV 보실적에 의자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뒤에 딱 기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삐따가도 보는데 불편하지 않죠 그럼요 네 이렇게 지금 발이 이렇게 올려서 TV 보면 뒤에 보면 에어컨을 달거에요 아 네네네 공간은 다 따놓은거에요 지금 가다를 잡아놨어요 에어컨은 DC 에어컨 달아주실거죠 네 DC 에어컨 아 네네 그리고 밑에도 수납이 있네요 이렇게 수납이 있구요 세아랑 다르게 이쪽에 문쪽이 텅 비어 있어서 문은 똑같이 열 수 있는거죠 이쪽요 네 네 문 열리고 이렇게 있네요 지금 사장님 차여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큰 스피커가 두개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있는데 원래는 없어요 네 원래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머리가 약간 부딪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없이 있는게 좋을거 같구요 뭐 달아달라면 달아 드릴게요 하하하하 머리를 찐이었든 네 저는 안다는걸 추천드립니다 하하하하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뒤에는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고 지금 저기 달라보이는게 있는데 저 위에 네 이거는 팝업이어가지고 네 위에가 천이 뭐가 가려있네요 이거는 뭘까요 어 어 뭐 같아요 어 네 샤워커튼 하하하하 샤워 텐트 샤워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서서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팝업이 되기 때문에 팝업되는 차들은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팝업 안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햇기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네 한번 올라가서 한번 서봐 주실까요 서서 위에를 열어주시면은 네 열어놓으면 또 개방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고 팝업이 된 공간을 이제 샤워할 때 편하게 되고 또 이제 저기 팝업 쪽 뒤에 문 열면은 여기저 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쓰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방수천이라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여기 팝업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뭔가 샤워 샤워커튼 커튼보다 나은 거 같아요 없으면은 네 하나의 공간이지만 이걸 마감하면은 분리된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올리시고 내리시면은 그냥 어차피 샤워 천이니까 내려 씹혀도 문제는 없는 거고 아 근데 확실히 제가 팝업 텐트 써서 그런가 이쪽은 루프 팝업이 무조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멋있으면 확실히 나왔죠 네 그러면 무조건 근데 금액이 문제야 그렇죠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빤빤하게 제가 좋아하는 빤빤함이 있고 이거 특허 지금 출연 중이고요 네 빨리 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야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차가 예쁘게 나와요 또 그렇다고 비싸게 받으면 또 안 되고 또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게 고정형이 아니고 고정형이 아니고 포탑포티가 돼 있네요 이동식으로 보니까는 대포터 보니까 이게 움직여서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안 그렇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여기 안에 물을 채워야 돼 채워요 그럼요 차가요 크게 사고나지 않는 이상은 얘 엎쳐지지 않아요 엎어져서 안 떨려 네 튼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안에 오물이 나오질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냥 실내 공간이 아니라 화장실이니까 그렇죠 혹시 새들에도 이런 데로 다 지금 밑에 오물이 밑에 오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거 같지 보이고요 이거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 깔아 놓으신 건가요? 네 끌어놨죠 아 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는 샤워 공간이 아까 고적형이 있는 것보다는 네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거 같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냉장고는 있고 위에 수납함 위에 수납함 사이즈는 얘가 좀 더 클 거예요 아마 아 예 스타렉스가 조금 더 깊어요 아 깊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냉장고를 밑에 놓고요 우에다 전제 렌즈를 올려달라면 전제 렌즈를 올려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저는 부엌에 있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 옆에도 수납함 수납함이 그대로 있고 깊어요 네 많이 깊어요 네 깊네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수납함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대수관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네 아직 마무리가 덜 됐어요 네 하나의 수납공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수납공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수납공간이 많네요 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여기서 수납하면 이것도 고정형을 포기하니까 수납이 꽤 많이 나오네요 우에도 수납함 조그만 거 뭐 치약이나 치수 같은 거 넣을 수 있겠고 네 네 여기에도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바닥에 배수구는 배수구는 둘 네 개 셋 넷 다섯 개 아 배수구가 많이 있네요 네 배수구가 많이 있고 차가 기러기가 어디로 기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커튼도 한번 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차가 한쪽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반대로 앉아서 하면 이렇게 옮겨 놓고 네 여기서 빼갖고 이렇게 하면요 물이 일로 안 튀어나고 그렇지 절수사옥이라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수 나오고 운수 나오고요 여기 여기 다 되면은 네 안전에 막히는 거죠 아 네 방수되는 템버도 오고 이것도 방수되요 네 위에도 방수가 되니까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샤워 텐트가 돼 있어서 샤워실이 뭔가 딱 막혀 있어서 샤워에도 안전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유사한 거 같고요 그쵸 팝업 위에 공간은 사실 많이 봤으니까 굳이 안 봐도 되겠죠 4주씩 올리면 네 사실 또 저렴하게 해 드릴게요 아 네네 또 저렴하게 해 드리고 아 네네 침상 공간은 한번 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침상 공간 한번 만들어 놓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혈 매트에요 네 usb 선이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간편하게 전기장판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음 서브넷에 전기장판 갖고 다니고 그것도 하나 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고출력 usb로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펴시고 팔을 이렇게 뻗어도 충분해 가는 거 어 그렇네요 그쵸 네 그럼 2m 까지도 내가 2m 조금 안 되잖아 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2m 조금 안 되죠 주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이쪽도 빼면은 이런 거 나오니까 네 이쪽에 몸 보시면 다리 조금 좁아도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그냥 통짜로 침상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 네 600A 굉장히 큰 거 다 있고 조그만 공간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힐링데이 캠핑카 와가지고 사장님 만나봤는데 일단은 국내에 없는 구조들이 지금 제가 본 것만도 한 세네 종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차 구경하는 재미도 확실히 있었고 일단은 이런 꼼꼼함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 네 사장님 뭐 오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가격 정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체아옵션 1700이에요 네 네 배터리 300 들어가고 배터리 300에 지능시장기 30A 네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네 인버터는 2kg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고 네 옵션은 일렬은 옵션일 거고 네 옵션이고요 옵션이고 팝업 텐트도 옵션이고 팝업 텐트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트 시트류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이거 드려요 네 뇌자 기본 네 아쿠아 원단 원하시면 아쿠아 원단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시고 네 안에다가 오늘 넣어달라면 오늘도 추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것도 옵션인 거고 기본은 레자 2시트 시트고 그 다음에 어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고 냉장고가 네 얘는 650m지만 네 1700짜리는 25L 들어가요 네 그럼 팝업은 옵션이 얼마 정도 같이 하실 경우에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2주식이 650만원 네 4주식은 770만원이에요 그리고 저 텐트는 이거는 팝업 하신 분한테 서비스로 나갈 거예요 네 서비스로 해주시는 걸로 네 팝업만 빠진 두 번째 옵션이에요 네 배터리 600 들어가요 네 주행 충전기 알터 튜닝해서 들어갈 거고 네 몇 암페 하죠 그런가 100 암페 120 그냥 시동 아이들 상태에서는 7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근데 주행 때라고 하면 알패에 따라서 이게 전기가 세게 올라올 수 있고 약하게 들어 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최대까지 해보니까 150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추가하시면요 이 차가 들어간 게 계산해보니까 35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아 풀옵션으로 하면 이게 안전 풀옵션이잖아요 3500 부가세는 별도에요 부가세 계속 세 별도 네 그렇게 해서 3500 부가세도 깎아달라면 깎아줘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깎지 말고 뭘 해달라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아 가격은 어떻게 세아 같은 경우는 세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가격 기본가 1600만원 1600부터 시작이고 옵션은 옵션 최아 저건은 바테리 300 300에 주행수용이 30 30mAh 네 그 다음에 인버터 2kg 2kg 그게 기본이고 나머지는 중간 버전은 2150만원 음 말은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해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와요 음 믿고서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캠핑은 내가 제가 기본 베이스는 잡아줘요 음 손님마다 취향이 다 틀리잖아 그렇죠 거의 커스텀 제작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갖고 있고요 베이스는 갖고 있고요 대부분 소소한 커스텀은 다 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늘 힐링데이 캠핑카 와가지고 어 뭐 제이제이님이 디자인한 거를 실물로 힐링데이 캠핑카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 제가 봐도 디자인 굉장히 잘 뺀 것 같고요 어 여러모로 쓸모 딱지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죠 여지껏 업체들이 다 대부분 비슷한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시도하시는 사장님이라 앞으로도 많은 일반적이지 않은 네 그런 캠핑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여러가지 라이프 스타일대로 많은 캠핑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나다가 커피 한잔 드시러 오세요 네 이상 휘트어스였고요 다음에 또 어 제가 간간히 캠핑카 한번 찍으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한번 또 여러가지 예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세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캠핑카 나와 봤는데 어떤가요 보시니까 일단 제가 만들고 싶었던 캠핑카를 드디어 만들게 되어서 그러니깐요 너무 기쁘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캠핑카를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휘트어스님도 불렀고요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 열심히 개선해가지고 이 힐링데이 캠핑카 대표님하고 같이 잘 만들어 보는게 인연이 아니었을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